자 처음에 있는 표를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여기에 있는 내용은 아래쪽에 있는 표에 오른쪽 상단에 넣겠다 라고 하는 용도로 해볼 건데요 왼쪽에 공급자라고 하는 텍스트가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여러가지 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주소부터 시작을 해서 편집하는 거 해보도록 할게요 자 공급자부터 여기 아래쪽 첫 번째 열의 범위를 지정을 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셀 병합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게 원래 위치는 레이아웃이라는 메뉴에 있거든요 레이아웃 메뉴에 왼쪽 부분을 보시면 셀 병합, 셀 분할, 표 분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셀 병합이라고 하는 것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요 우리 왼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표가 전체적으로 이동을 하는 게 낫겠죠 마우스로 열 이동이라고 하는 걸 하셔도 괜찮고요 또는 여기 선에서 마우스를 갖다 대시고 쉬프트라고 하는 걸 누르신 채로 움직여 주셔도 괜찮아요 자 이런 식으로 아예 땡겨 주면 글자가 세로 형태로 배치가 되기는 하지만 적당한 공간 안에 세로 형태로 넣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상단 표도구 레이아웃의 오른쪽 부분을 보시면 텍스트 방향이라고 하는 걸 변경할 수 있어요 클릭하시게 되면 텍스트 방향을 변경했고요 이 MS Word 뿐만이 아니라 Word만이 아니라 MS 프로그램들의 표는 살짝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 형태로 정렬이 되거든요 위, 가운데, 아래쪽에서 위에 있는 방향에서 시작이 되니까 이것을 중간으로 움직여 줄 거예요 아이콘 활용하시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것도 한번 해볼까요 범위 지정했어요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셀 병합인데 이거를 또 할 거거든요 어디에서 주소가 있는 줄에서 좀 전에 썼던 기능을 한 번 더 재실행하겠다라는 의미로 컨트롤 Y라고 하는 걸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컨트롤 Y해서 병합이라고 하는 걸 사용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사업자 번호라는 다섯 글자가 나머지도 넣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상호라는 범위를 지정하고 홈이라는 메뉴에 우리 여백에 해당하는 거를 하고자 한다면 텍스트 자동 맞춤이라고 하는 걸 할 수가 있어요 텍스트 자동 맞춤이라고 하는 걸 누르시고 여기에 해당하는 걸로 사업자 번호처럼 나는 다섯 글자 할 거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의 단점은 표를 선택하셨을 때 같이 범위를 지정을 하게 되면 한꺼번에 설정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를 선택하고 범위 지정하고 적용한 후에 컨트롤 Y라고 하는 걸로 다시 재실행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 한 가지는 범위를 지정을 하고 여기 있는 균등분할이라고 하는 걸 활용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표에서는 균등분할이라고 하는 걸 활용하시고요 그리고 공간이 혹시나 너무 오른쪽 왼쪽에 여백이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단락 그룹에서 왼쪽 오른쪽에 들여쓰기라고 하는 걸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도 해보셔야죠 성명 종목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범위를 지정할 때 표를 선택할 때는요 셀의 왼쪽 아래쯤에 가져갔을 때 검정색 블럭 화살표가 나오거든요 화살표가 나왔을 때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컨트롤이라고 하는 걸 누르셔서 추가적으로 선택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오른쪽 버튼 미니바라고 하는 게 계속 나오니까 아래쪽에 클릭, 위쪽에 클릭하시면 불편하지 않게 선택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여기서 균등분할이라고 하는 걸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쉬프트와 함께 드래그를 해서 수동으로 맞춰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이것을 자동으로 맞춤 기능을 설정하실 수가 있거든요 표도구 레이아웃이라는 메뉴에 자동 맞춤이라고 하는 곳에 가시면 내용의 자동, 창의 자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창의 자동으로는 오른쪽 상단에 편집 용지가 있는 안쪽이 창이라고 하는 거가 되는 거고요 지금은 내용의 자동으로 맞춤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성명이랑 종목이라고 하는 곳에 균등분할이라고 하는 것을 해놨는데 자동 기능으로 내용에 맞추어서 두 글자에 맞추어서 줄어들다 보니까 좀 더 아까 해놓은 것이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쉬프트와 함께 오른쪽에 선을 움직여서 원하는 만큼 공간을 확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것의 위치를 변경할 거예요 그런데 왼쪽 상단에 표를 위치하고자 하는 선택하는 것을 해보면 이거를 그냥 드래그 하셨을 때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 자동으로 오른쪽 상단 왼쪽에 있는 것을 오른쪽 버튼 표 속성이라고 하는 걸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클릭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둘러싸기라고 하는 것이 돼요 우리 지금 하는 버전이 워드 2019 버전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혹시나 이러한 것이 자동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표 속성에 둘러싸기라고 하는 것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없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리 차지가 되어 있는 거랑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둘러싸기라고 하는 것으로 변경하시면 될 수 있어요 자 확인을 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